결혼, 준비, 하기, 가장, 좋은, 방법 뭐지? KBC 웨딩박람회 행복한 결혼준비 알뜰한 결혼준비를 위한 제26회 KBC 웨딩박람회가 2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호남 최대 규모 명품 웨딩 혼수전으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웨딩홀 종합예약센터 결혼신상품 특별관 가전세일관 브랜드 가구 할인관으로 구성돼 알차고 실속있는 결혼준비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6월 30일부터 7월 2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당신이 꿈꾸는 웨딩가운즈를 꽉 채워보세요 결혼준비 잘하는 가장 좋은 방법 제26회 KBC 웨딩박람회 검색창에 KBC 웨딩을 쳐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